어제 4월 5일 화요일은 일본에서 약 3주 만에 지진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진 횟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강진 우려가 커지는데요. 지난달 3월 16일에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 역시도 지진 횟수에 감소가 발생한 후에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은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달이니 규슈 지역의 강진에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4월 17일은 보름달이고 부활절입니다. 매월 초승달과 보름달 전후로 하여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중국해에서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지진은 지난 17년 동안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과 작년 12월 14일 제주도 지진입니다. 또한 올 2022년 발생하고 있는 강진들이 과거 동중국해의 지진 패턴과 매우 비슷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 강진과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의 진도호강과 동북지역 이와태현에서의 진도호강은 2013년 동중국해 지진 이후도 같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온타케산의 경계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동중국해 지진 이후에 온타케산이 분하를 한 후에 나가노 북부에서 진도 유격이 발생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해 이시카와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 관동지역 지바현의 삼각형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지진이 연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오늘 4월 6일 수요일에 또 규모 5.4와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4월 5일에는 규모 4.0 그리고 4월 4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4월 5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4.0의 지진은 14시간 동안 지진이 멈춘 후에 오늘 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진도사가 발생을 한 것이므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규모 5에서 7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으므로 2주 정도는 관동지역부터 동북지역 아우모리연까지의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발생한 도카라열도의 규모 2.3의 지진도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달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발생 전에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과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과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그 후쿠시마의 지진과 도카라와 뉴질랜드 지역의 지진과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의 강진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